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집중케어 B팀입니다. 한번 첫번째 경기 들어가보죠 스텔라니까 일단 세팅을 좀 보자 큰 문제 없죠? 들어갑시다 제가 빠르게 설명을 쭉 하고 갔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C팀 부터는 이제 미리미리 유튜브를 보시고 어떤 식으로 공략을 짜놓고 전술이라고 하죠? 공성전술을 어떻게 짜고 들어가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우리 배는 그냥 무난하게 시바포 합시다 시바포에 대한 대응법 같은 공략도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공략은 일단 초반에 우세한 공성 판단법 5인때 그거에 대한 공략을 할거고 아이작 안되네? TN할래? 네 TN할게요 살짝 2인씨 좀 힘들겠네 해드릴겁니다 근데 이거 저격한거 할수도 있어요 제킬 할수 있어? 근데 여기 제킬템이 없어요 그래 그거 TN해 TN도 괜찮아 제가 이걸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일단은 언제 언제 모집한다고는 안하고 즉발적으로 일단 할게요 이렇게 좀 하고 운영을 하다가 점점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루이스 같은 캐릭터가 있으면 마침 맵이 스프링필드죠? 네 안개 내가 왼쪽에 공성을 하고있을때 잠깐 시야를 보고 빠진 사이에 루이스가 와서 왼쪽을 칠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원캐가 3명이나 있죠? 네 원캐중에 가장 공성이 안되는 사람이 이제 안개지역 왼쪽을 좀 체크해줘야되요 내가 보기엔 하랑이 간간히 봐야될거같애 맞죠? 네 하랑은 그 안개지역 시야볼 때 루이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면서 제압부에다가 손가락 올리고 보세요 있으면 바로 써버리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봐야돼 항상 갑시다 하랑은 센터 원질들 이쪽으로 오세요 왼쪽 팀 3렙이다 네 돌로리 한 대 치시고 상컷 성체 링 센츠로 가네 철거바 한 대 밀고 오세요 파울인 시작하세요 나가놨죠 우리 옹기종지 안 붙여서 지게 조심하고 하랑은 여기 보세요 브리핑 잘해주고 상대방 근데 마타워 할 생각 없는거 같아 조심 우리 거의 다 부셨어 빨리 부시고 내 쪽을 빼세요 2번 쪽 갈게 2번 타워에서 합리하자 우리만 타워 밀었어 여기 레벨까요 네 시야만 봅시다 양쪽 시야 하나씩 맞고 빠졌어요 나머지 빨리 센터 2번 타워 좀 오세요 우익스 3번 박스 펜쳐주세요 아 그걸 깨? 이따 난 기어 나 깼어요 여기가 하세요 여기 레벨까지 HP 레벨까지 HP 어? 타워 여기가 있나요? 힐비 갭 아쉽네요 힐비 갭 힐비 갭 아쉽네요 힐비 갭 아쉽네요 힐비 갭 힐비 갭 힐비 갭 힐비 갭 힐 나이스 나이스 저 레벨을 해요 티엔도 잘라 티엔도 잘라 티엔 쳐요 카오링하고 2바타 시야 내가 못해 힐비 갭 2명 있어요 2명 타워 쳐 타워 남은 죽었어요 2부심 한자 좀만 빠지세요 삥 트리비아만 신경쓰지 말고 루이스 잘 찾아 잘 여기 돌아올 수도 있어 잘 봐요 아 레벨카한테 물렸어요 파냐공 그냥 죽었고 그냥 죽었고 라이오비는 요런데 자리잡으면 안 돼요 타워 뒤에 수고키니까 앞까지 나가면 거의 죽었다고 천천히 라인전 하세요 가시는 웬만하면 2번 타워에 뿌리고 이거 루이스 봐줄 수 있어요? 난 타냐고는요 1팀 루이스 1팀 루이스 땄어 거기 루이스? 나 한 번 죽었다 여기 림 먹고 갈게요 나 밀고 올라오세요 네 타냐 1번 갔어요 2번 부셔 쭉 부시고 1번 타워 한타 하세요 옆에 옆에 잘 보고 나비 너무 오래 먹고 있어요 이거 하나를 빨리 오세요 센터 아 여기 티엔 더 없어요 센터로 가나요? 2번 마무리해요 이거 1번 가세요 그냥 전 바로 반대편 갈게요 빨리 부셔 타워 타워 왜 이렇게 오래 부시고 있어 빨리 부시고 1번 타워 가세요 가지마 나이오비만 두고 센터 라인전 나이오비 두고 센터 라인전 네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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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뽑으셔 루이스 나 뽑으셔 다가죠 아 루키입니다 타냐 궁나올 포함 잘했어요 타냐 잡아 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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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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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왜 이렇게 빠져 1번 갑시다 1번 트리비야 나무고 트리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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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수를 네 딜러한테 써 딜러 네 레베카한테 쓰지마 루이스 그 뭐지 루이스 올라온 줄 알았는데 clinicians 투버케는 그리고 고맙다 어 잘했어 이제 라인전 레벨업 죄 Lu 계속 라인 유지하면 되어여 4번쪽에 밀고 갈게요 네 클립 keynoteinek 여기까지 올라오세요 넌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이쪽에서 시험 여기 루이스 내 쪽으로 와 2명 사랑을 위아 센터 레베카 증가받고 여기로 오세요 빨리 지금 오세요 왕은 스텝 바로 와야 돼 미아 같은 거 립 먹는 거 잠깐 딸 수 있는 상황이 딱 한 번만 더 없잖아 나 여기 아기 샵 레베카 보고 있을게요 바로 왔다 여기 있어 있어 됐죠? 자리 안 좋아 점점 빼봐요 빼면서 싸워 들어가면서 싸운 조합 아니에요 원딜이 3명이나 있어 빠지세요 여기 루이스 있어 빼 티앤이 들어가는 분위기 조정하면 안 돼요 점점 빼줘야지 잡았어요? 루이스 잡았어요 루이스 잡았어요 루이스 잡았어요 우리 리핑하세요 티앤 살짝 힐 카운트 없어요 천천히 루이스 천천히 세 씻어 레베카 내가 피시아 볼 거니까 자신 있게 때려 힐으로 좀 맞고 타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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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봐 땄어 레베카? 네 라인업하세요 3개 다 여기 2개 레베카 아 뭐야 나 여기 홈불 키세요 홈불 라인 밀 때 항상 아 내가 여기 네 거기까지만 밀고 스탑 네 센터로 합류하세요 미아도 여기까지만 밀고 미아는 성장 팁이 있어 가시를 뿌렸으면 그 라인은 도는 거 아니에요 그 라인 가시뿌리고 다른 라인 보러 트리비 아저씨 세팅 받았어요 뒷립을 한 명만 도세요 나이오비만 도라고 레베카 여기 간봐요 여기 트리비아 있고 너 여기 라인 밀렸다 미아 가시 뿌리고 와 센터 라인은 보통 리치가 하랑이고요 물 필요 없어 견제만 해 네 티에니언 레베카 있어요 어 이런 데 가끔 제압부 툭 뿌려버려요 탱커가 시야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적군 탱커를 계속 때려주세요 원딜로 여기 루이스 있어요 한 명 와봐 나비 올라오세요 네 올라가요 네 이쪽에 대기하세요 타냐 타냐 이게 빠져요 여기 시야 안 보인다 네 네 겹치지 않아 자꾸 은양이가 여기는 하랑이 센터를 밀고 있는데 네가 거기 계속 있으면 여기가 그만큼 밀려버리지 아니 그게 아니라 센터가 안 밀리지 아 그래? 네 센터는 하랑한테 냅둬 그냥 웬만하면 너는 사이즈 관리하고 오세요 다 자리 잡았어요 빨리 오세요 이송받고 여기서 탱커는 먼저 안개 지역 시야를 밝혀주고 성체부터 까세요 오면 아 단점이다 넌 거기 들어가지마 그게 이제 조커티어 탱커들의 단점이야 여기 들어가서 죽는다고 그걸 하면 안 돼 버려 트루퍼 버리세요 쭉 빼 나비도 한번 버려야 돼 나비 비행 맞았어요 하랑 멈칫하면 안되지 비행소 나비 죽었다 야 다 빼 다 버려요 이야만 사라 빼라 할때는 그니까 오더가 나오면 항상 바로 들어야 돼요 그거를 의구신같고 탁 멈춰버리면 그 순간에 죽는 아군 다우가 공격받고 넌 3개수 각 이쪽에 잡아 나랑 같은 라인이지만 아군 다우가 가서 한번 써도 되는데 빼 늦었어 미리 이쪽에서 3개수 한 명 갔어요 빠져 빠져 할게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앞에 퍼즐 조각 하나 보지 말고 전체적인 판을 보라고 탱커는 그거 할 줄 알아요 걔 하나를 물어서 싼다고 이득이 아니야 어쩌면은 알투에 공격 안하고 그냥 리핑하게 나올 수도 있어 방금 레베카 같은 케이스가 그거지 우리 라인이 이렇게 다 밀려있는데 네 이럴까 빠지세요 그리고 하랑은 지금 대화 될 게 뭐냐면은 스킬을 변제용으로 툭툭 쓰지 말고 조준점에 좀 충실하세요 맞게끔 스킬을 써야 돼요 대충대충 툭툭 쓰면 안 돼요 조금 늦게 쓰더라도 조금 늦게 그거죠 조금 늦게 백업 하더라도 정확하게 스킬을 써야 되는데 정확하게 스킬을 써야 되는데 레베카 쏴요 이거 오른쪽에 루이스가 쏴요 때려야 이거 루이스는 그냥 두한테 두시고 타워링 하세요 일로와 일로와 니켜 킨다 니켜 두명이에요 이게 오늘 좀 초에알이야 잡으세요 잡으세요 너 쭉 올라가 이럴 때 쭉 올라가는 거야 라인 먹고 다 4번 치고 있으세요 먼저 2번 4번 가세요 네 들었어?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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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반피 아래면 빼야 되는데 스킬 써봐요 다 쭉쭉 써요 지금 전 로보 스킬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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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나 4번 타워 부시고 빼세요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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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빠지세요 트로퍼 가세요 트로퍼 트로퍼 옆에 있다고 생각하네 여기 형끼 너가 그해봐, 너가 그해봐 너가 레베크까지 둘봐 리핑하세요, 리핑, 둘 미아, 나이오비 너 이거 챙겨 시간 끌어야겠어 물 필요 없어 이거 죽어, 이거 나비, 제가 따봐요, 틀빈은 땄어요? 네 아 끼워졌네, 사냥에 피 루이시 따세요 아 못다 못다, 뺴 뺴 뺴 뺴 빨리 뺴 뺴 쭈욱 빠지세요 오, 나이스 나 살았어 잘 뺐어요 잘했어 잘했어 이거 챙기세요, 이제 다 줄게 버려요, 한 번 빠져 딸 수 있어요? 다시 와요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잘 보세요 나이스 같이 내가 막 청기뱉기처럼 헷갈리게 할 거야 뺐다가 들어갔다가 뺐다가 들어갔다가 하니까 태세변화를 우디르급으로 할 줄 알아야 돼 계속, 계속 이쪽 타냐 뺴 뺴 뺴 뺴 내가 왼쪽으로 줄게 가장 주의할 점이 이 집중 케어를 받으시면서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내가 비록 오더를 내리고는 있지만 하면서 이제 그거를 어떤 타이밍 때 이렇게 오더를 내렸는지 잘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갑니다 이거, 루이스한테 킨 잠깐만 레벨카, 이쪽 TN 레벨카 그쪽으로 버려 센터 루이스 이쪽 와봐, 여기 시야버리고 일로 다 와봐 1라인 밀고 시야버려 이건 현기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울렸어? 이러면 이제 거의 싸워야죠, 저쪽 사실 여기 한타 합니다 에이스 티어에서는 시야를 버리는 걸 하거든 한쪽 시야를 버릴 줄도 알아야 돼 킨가 널치고 갈 거야 타냐 한 번 넣어 타냐 따세요, 타냐 루이스가 안 보이지? 루이스 어디야? 뒤에 있죠? 안 보이는 군들 잘 챙겨야 돼요 따세요 레벨카 짧게 레벨카 컷 루이스 잘 낫고 라비 죽었대 이하 옆에 TN 있다 천천히 연계해 성사 터질 테니까 위치를 너무 좋아 잡았어 오원타워 가세요 제가 루이스 언급한 타이밍 기억나죠? 미니 레벨에 4명의 캐릭터가 보이는데 루이스 하나만 안 보여줘요 그럴 때는 이제 어렸을 때 루이스 어디지? 라고 생각을 해요 적군 루이스 폰 가장 빠른 게 트립이야 17초 레벨카보다 타워 치세요 탱커는 코모품이에요 잘 생각해 우리 탱커는 코모품 레벨카 한 번 넣어 치 안 보여요 빠지세요 아래로 빠지세요 아래로 얘 잡고 빼 얘 잡고 빼 잡고 빼 뭐야 하랑도 이리로 오세요 너가 앞에 봐 네 하랑 이거 잡으세요 지하폭부터 잡아요 트루퍼 갑시다 빨리 오세요 TN 여기 한 번 보여줘 이런 것도 해줘야 돼 보여서 억울 한 번 끌고 넌 보여주기용이야 빼야돼 트립이 나왔어요 루이스 어 조심 어디에 죽었어 어디에 죽었어 그 안에 있었어? 안개? 안개요 연동 빠졌고 3대3 판타 해요 이거 비룡 루이스 비룡 계속 못 뺐고 잠깐 살려 나비 잠깐만 살려봐요 네 타냥풍 잠깐만 살려봐 타냥풍 빠졌어요 너는 왼쪽으로 빼 나 오른쪽으로 빼니까 어제 죽어요 아 트루퍼 때문에 죽었어 빠져봐요 나 버리고 빼요 빚까지 빠지세요 네 나비 나비는 이럴 때 타워 뒤에 있어야 돼요 4번 타워는 딱 봐도 안올 것 같고 봐봐요 트루퍼가 오른쪽에 있죠 네네 그러면은 보통 이 5번 타워로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4번은 올 수도 있지만 갈 때 네 여기 스킬 한 대만 맞추고 바로 이쪽 보세요 뒤쪽으로요 맞출 게 없죠 그럼 바로 보세요 지금 시야 네 오다가 탱커가 일로와 탱커가 오면은 여기 핑 찍은 데 시야 봐야지 전방은 보지 말고 스킬 안 맞게 조심하세요 아우 위험했어 정력폭발을 쓴다는 자체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요 정력폭발을 쓸 생각하지 말고 오면 빠지지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 너 답설로 들어가 쭉 까문다 저 물어요 바로 DT 꽂아주고 탱커 이럴 때 바로 DT 꽂아주고 탱커 이럴 때 아 여기 DT 캔슬은 여기 4번 아 여기 DT 캔슬은 여기 4번 상탈 상탈 너 여기 시쪽 가네 잡았어? 아 딴 거 봐야지 TN 이제 대박난다고 제빈 혼자 4번까지 버리고 일로 오세요 게임을 크게 보세요 퍼즐 하나만 보지 말고 우리는 수호자 딸 수 있어 이제 4번 칠하하고 그만큼 탱커가 빨리 가서 끌어왔었어야지 이거를 가져올게요 빼 더 빼 쭉 빠져봐요 점프를 한 이쯤에서 하게 이쯤에 점프하고 힐 넣으세요 이제 TN이 여기 안쪽 봐 바퀴 바퀴 때 내가 아는 TN이 뭐 뭐 나와있죠? 트립이야 저기 헤퍼 둘이네 레벨 깔어요 레벨 깔게 더 T1 할 때 게임 꽂았어요 쏟았죠? 여기 한타 터트려요 싸워요 일어나면 초혈 잘 써요 초혈이요 오케이 파운드 빠져 힐 잡으세요 하나 트립이야 5번 더 푸신다 쏘 살아있어요? 쏘 지금 실패 실패 쏘 빨리 잡아요 쏘 빠져 트립이야 2개나 푸시는 건 좀 오바인데 들어가 푸셔야 하나 타야 나올 때 빼요 타야 나올 때 지금 빠지세요 지금 빠지세요 지금 빠지세요 2개나 푸셨네 3단계 트로퍼 갑시다 1자로 내려오세요 원딜들 립 왼밤 신경쓰지 말 바로 녹이면 TN이 지금 40초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TN 여기 봐 전방을 볼 필요 없잖아 철거반이 올라가는데 너가 벌려줄 수 없다 나 여기 보고 이러면 시야 확보 확실히 돼있지 체력 해피인가요? 들어갑시다 루이스 이쪽 궁극기만 좀 채우자 잠깐만 라인 다 올려봐요 여기 여기 조심해요 루이스 소리 들렸어요 그러면 미아 사려 너 여기있다 생각해야 되지 루이스 지금 네 결실 빠진 소리 들렸는데 라인 다 올렸어요? 센터에 트립이야 여긴 가지 마세요 나비 혼자 지금 탱커들이 이렇게 두 라인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비는 이렇게 다녀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라인을 먹고 싶은 립이 있다 그럼 탱커 여기 맞으세요 하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네 케어를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탱커 부르는 거 같은 것도 배우시면 좋으니까 저를 부르세요 게임 55네 먹어요 탱커 하랑 여기 시합 비었거든요 조심해요 우린 여기 시합 버릴 거예요 원딜들 여기 기미나게 잘 보세요 네 티비야 여기서 잠깐 티앤 빼봐봐 아까 나가다가 미아가 지금 제일 위험하거든 오른쪽 조심해 네 헬프 됐다 물었어 따요 이거 잡으세요 티앤 최대한 넓게 봐 루이스 올 거 같은데 물었어요 잡으세요 슬비 살아있어요 아직 아직 못 잡았는데 아쉽다 슬비 못 잡았는데 다 뭉켰어요 루이스 안 보인다 루이스 Y존에 있습니다 와이존 여기 와 줄래요 한 명 티앤 티비 캐어 티비 캐어 루이스 초엘 안 갔어요 나이스 초엘 잘 췄어요 계속 봐줄게요 안동 캔슬 원래 이거야 맞지 쏘리 쏘리 어차피 죽을 거 같은데 한 명 갭비 아 쏘리 쏘리 미아야 미아 미아야 미아 비행 탔잖아 네 근데 기어가 터지면 그냥 웬만하면 세계수 박아버려 박아버리고 그냥 비행 한 대 맞아 네 그게 이게 한타가 잘못됐으면 너 세계수도 쓰기 전에 게임이 우리 졌을지도 몰라 그럴 때는 웬만하면 장판기 공급기는 빠르게 좀 팍 쏴줄 필요가 있어 네 녹화 종료할게요 녹화 종료할게요 보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